지구의 안경 자체가 나오려면 불능력 때문에 불능력이 커질수록 안에 빛추면 두께나 불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는 거대한 게가 가능한데 육상 절치동물 중 가장 큰 코코네크랩이거든요. 야생에서 되게 불능력을 해서 너무 뻗지만 코코네크랩 정도가 최대 금고 더워지려면 바다가 다시 불을 잃어버린다는 중력이 더 흐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걸 기억으로는 안해야됩니다.